2주 남짓 남아서 결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재명 인천계양을 후보가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요리를 지방선거에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혼합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입니다. 엊그제는 과반 승리를 자시했는데 이제는 혼합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고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음사를 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이야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반 승리를 자신했던 이재명 후보가 혼합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이런 주장은 그냥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일종의 제스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대선에서 미시한 차이로 졌다고 한들 제가 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미시한 차이로 안 졌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추게 된 바로는 대략적으로 1,600만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0%가 하는 326만 표 정도의 전산조작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351만 표 10.3%니까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미시한 차이로 졌다고 한들 징계진 겁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제가 볼 땐 참말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미시한 차이로 졌지 않았죠. 0.73%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10.3%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사를 좀 부려야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승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조형준 님이 이재명 후보의 바른 의도를 쿡 집어 가지고 음사를 부려야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좀 사람이 양질이죠. 양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양심을 그냥 옆에다가 제쳐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판에서 달고 다른 그런 정치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가 정말 진심을 갖고 있는가 진의를 갖고 있는가 지연된 정의를 원상복귀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앞날과 아이들의 앞날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국회를 처음 방문한 겁니다. 국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이 친구가 공손하게 있네요. 이준석이. 이거는 이번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누구입니까? 권성동. 이거는 정진석. 다 부정성과 입을 다물고 있고. 이 사람 부정성과는 아주 적극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천지에 뭡니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본인은 직접 투표지 분류기를 참관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기사 회생에서 그렇게 국회의 부의장까지 올라갔지만 본인은 잘 알 겁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남 부여군에서 체육관에서 일렸던 김방현 중앙일보 기자가 잘 보도를 했죠. 이 친구는 아주 결사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해온 그런 친구죠.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본인 선거 데이터를 보면 강릉시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오늘 방송에 제가 준비하는 데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라는 표현을 네 차례 사용했습니다. 의회의 중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사의 35분이나 썼던 자유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라는 것이다. 이 국회.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이라는 것은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부여될 때 그때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그게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마만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제가 확신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주의라는 것은 정당한 투표나 선거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때 의회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군부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가동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동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참 개탄을 하게 됩니다. 꼭 같은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위 박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주의 현재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있는 그대로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의회주의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의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 자유라는 것은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그야말로 진짜 말 참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의회주의라는 그런 기준에는 반드시 그 대들보에 당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이 부여된 자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바로 의회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인 거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정할 용기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한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역동성을 유지하고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선거를 사기치고 야바이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기범을 여러분들 처벌하고 살인범을 처벌하고 다양한 행사사건에 관여된 악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털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용인되거나 허용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 자신의 의견일 뿐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등에 더 큰 비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지도자를 지향하는 사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덮고 의예주의 운운하고 그런 것을 덮고 자유 운운하고 그런 것을 듣고 국정파트너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다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음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끝까지 원칙과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신념이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길이길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의예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선거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소리고 그야말로 그것 또한 야바위꾼이고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수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변에 간신배들이 많으면 힘들기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의예주의의 모든 기초는 공정한 선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기초하는 것이 바로 의예주의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통한 의예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라는 것은 그 기본 자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전쟁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조작 프로그램이 권력을 부여했으면 그것은 의예주의의 기초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예주의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이자 주춧돌은 바로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선거가 있어야 의예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의예주의가 헛소리가 안 되려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2020년 일단 여러분 의견을 미치는 내용은